하늘에선 귀족이지만 땅에선 불행한 레이산 알바트로스를 소개합니다. 골프에서 아주 드물게 나오는 알바트로스는 기준 타수보다 세타 적게 쳐서 넣은 경우를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새로 날개가 너무 커 우아하게 이착륙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기뚱거리는 걸음으로 바보쇠라 불리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없고 위풍당당한 옆 모습과 달리 앞모습은 조 무수꽝스럽지만 눈가에 검은 깃털로 순진한 눈망울이 매력적인 세랍니다. 의식화된 짝짓기 춤이 특이하고 아름다우며 한 번 결혼하면 평생 이혼하지 않는 세랍니다. 1, 2년에 한 번 정도 알 하나를 낳으며 부화하는 데 9개월이 걸리죠. 암수모도 알을 품고 양육도 같이 하는데 부부가 함께하는 기간은 5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즈덤이라는 별명을 가진 네이산 알바트로스는 70세의 나이로 새로운 새끼를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4개월 되는 아기새는 날지 못해 한 곳에서 부모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3,000km 이상 거리를 날아다니는 부모새를 기다리는 동안 쏟아지는 비를 하염없이 맞아도 눈을 못 들 정도의 강풍이 불어도 타는 듯한 무더위를 이겨내고 버텨야 합니다. 거기다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살아 경계나 방어 능력 없이 진화하다 보니 서식지에 침입한 쥐들이 알을 훔쳐먹거나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어미까지 잡아먹는 일이 있습니다. 어미들은 쥐가 산 채로 몸을 뜯어먹는 상황에서도 반항조차 하지 않고 둥지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새들은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작은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새끼들에게 물어다 주니 너무 많이 먹어 죽은 아기새들의 배엔 플라스틱 조각들이 흔히 발견됩니다. 수온이 높아지면 바다에서 열대성 폭풍이 만들어지고 먹이를 찾으러 뱀상어가 몰려옵니다. 아기새를 공중에 띄울 수 있는 바람이 불어주니 첫 비행을 시도하지만 서툴러 바다 수면에 닿는 순간 뱀상어의 먹이가 되어 마지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기새들은 위험에 직면한 걸 알지만 바람이 잦아들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날개짓을 합니다. 성공한 아기새의 첫 비행은 5년간 땅을 밟지 않고 먹이를 찾아 수십만 킬로미터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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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